아 아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그딴 거 있음 없어 나 똑같아 왜 그러냐 니네 집 구석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이 새끼가 우선 아빤데 그 놈 왔어 이 동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 오빠 내가 왜 네 오빠인데 300만 원이잖아 우리 형님이 네 하라고 신경비다 돈 벌게 해줘요 뭐 하는 거 하노 우리가 작업 도둑재 여기가 집이야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그냥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전 모르시잖아요 돌아가면 그 집이니 미래야 곰 같은 거 꾸지도 말고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계셔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와줘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 다가가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